ㅋㅋㅋㅋㅋ 우와! 에이! 에이 뭐해요 이게!! 무슨 밥들 다 먹지? 홈페이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클마니키 미키. 미키 SKY 병공입니다. 미키 강수 채널을 보다가 줄게 있다고 해서 작가왔습니다. 뭐예요? 저만 이름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 재수입하면 만든다 한 달 반 53,000원 인크인크 매직인크 거짓고 이렇게 뿌리면 묻었다가 사악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뿌려볼게요 끝! 끝! 이렇게 놓아요! 아잇! 아잇! rit Pues 쫙이 없어지죠 라임이 붙어져요 사악 없어져요 매직인크였습니다 봐봐 봐봐 없어져요? 이 물기만 남아있어요 어짜피 없어졌어. 와, 진짜 없어지네. 진짜로.. 이거 대박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께 요청해. 안녕 뒷뒤야.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 아, 김장을 했어요. 저희가 김장하는 거 광수가 스케줄이 많아서 찍었음을 했는데 아 이 스케줄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코미디 맨 니거 짐 치는 거랑 일꾼의 탄생 그거 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아 그러면 김장 김치랑 보쌈 먹방을 하면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깐만 얼굴 뭐예요? 잠시만요. 아니 얼굴에.. 잠깐만. 아 저 뺐어. 연예인들이 막 성행하고 이런 거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장훈이 아니라 안전장훈이라고. 쇼미더머니 언오피셜 보이라고 닮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댓글에. 아니 누군지 몰라. 한국의 영역은 이전에 테일러를 완료. 뺐이퍼를 햇빈으로 물을 끓이기, 뺐이퍼를 햇빛으로 다르지. 그냥 두근치. Carlos 한번 감소, 뺐을 햇빛으로 샀어요. 매운 Quinn의 월드 스테le. 이렇게 잘받는 deaths. 탈右.. 더치에 주신 뺈고 말아줘요. 자리. 사, 사. 이 참.. 이... 산 돈을 hey's rely on habe. 불 붙이기 전에 항상 나를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빵빵거리니까 아 빵에 많이 놀라 다 사는 거 전부 다 맛있어도 좋겠다 안 좋게요? 안 좋게 뭐든지 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도 이 음식도 봐 아우 전부 다 사는 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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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먹는다고? 네 아니 어떻게 그냥 먹어? 아 술 안 먹고 아우 아우 냄새 좋다 아우 파를 하나 얹어서 원래 좋아하잖아 으응 아우 파김치로만 한번 또 먹어봐야 돼 와 음 음 순수하게 굴 와 와 야 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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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야 이거는 음 음 이거는 이거 숯을 같이 안 먹으면 반칙이다 이거 꼬링 회오리 아 아 다른 스타일로 한번 따라 봐야지 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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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어 오케이 스탑 스탑 오케이 우린 흥 흥 아 와 아 여보 와사비에 간장에다가 좀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와사비 간장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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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를 줘? 응 와사비를 가져올게 으악 아 아 아 아 아이 간장을 그에다가 뭐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거? 하아.. 잠깐만 야 간장 냄새가 아닌데? 아이씨 아유 화사! 아 이거 어차피 지워지는 거예요. 뭐가 지워져? 아 이거 지워진다고요. 야 인마 색깔이 이런데 어떻게 지워지냐고! 지워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내게 해도 돼! 아 이거 만약에 지워지면 어떡할 건데요? 펜타 그면! 아 진짜죠? 그럼 니 만약에 안 그러면 나한테 백만 원 갖고 와. 백만 원! 형은 페로타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겠어요. 지금 거의 다 지워졌는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니 진짜로! 잠깐만 이쪽에 한.. 옆에 한 번 봐주세요. 옆에! 이쪽에 한 번! 왜?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형? 아 잠깐만! 야 나 페로타! 아니 아니! 야 야! 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이거 삭제하라고! 삭제해! 난 못한다니까! 페로글라이딩! 아니 나 못한다고! 야 형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알잖아!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니 나 그리고 페로 못한다니까! 야 나 고소공포증 있어! 아니 그럼! 아니 구독자와의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니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해! 페로 안 타실 거냐고요! 아니! 단양에! 단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형이 인식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자꾸 구해야 하고 사람이! 야 신기하다 이거! 야 나도 한 통만 줘봐 써먹게! 이거 안 하면은! 아 나 진짜 못하겠다! 단양 이미지가 진짜! 아니 형 진짜 못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단양 이미지가!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원주나 제 추천에 비해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형 때문에! 약속 안 지키는 이미지로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13만 명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 한숨만 쉬어! 한숨만 쉬어! 저는andra 미키란톤 조카! 여보 야 Pom is the best Nagomy 31 video! 이 cents 뒤 또 유튜버 구독과 Like 많이 누러 Ashley Doubt Nana Ranerne 수고하셨다